안녕하십니까 엄솔입니다. 길막현장 야간 모습입니다. 이렇게 야간에도 조용하고 공기 좋고 물맑은 골짜기 땅 이런 곳에서 엽싸반짓하고 은밀하게 폐기물을 수년간 버리면서도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뒤통수까지 자 지금 길막현장 앞 여러분 영상에 아 소류지 못 많이 나온거 보셨죠 아 여기는 외래종이 없습니다 외래종이 없어서 이렇게 진짜 민물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낚시 정말 많이 하러 오세요 외래종도 없고 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물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붕어가 정말 깨끗하죠 그래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큰 붕어 한자 이상 잡으시면 바로 회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야간에 정말 이렇게 많이 오시죠 오늘은 평일이어서 그렇게 많이 없는 겁니다 주말되면 그리고 윗물고기 산란찰 이럴때되면 낚시들 엄청나게 많이 하러 오시죠 자 이게 이제 못에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자 제가 뒤로 돌면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길을 따라 쭉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기존 길이죠 이 길도 사유지를 포장한 겁니다 개인 땅을 다 이렇게 포장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도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지적도상 도로는 지금 제 땅 측량한 곳 바로 옆 여기 못에서 3m 정도 떨어져서 도로가 시작 자 기존 길은 제 땅을 밟고 갔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 농막 농막이 있으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예전에 다 밭으로 썼죠 몇 년 전에 이제 집을 지으면서 마당으로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사람들은 제 동의도 없이도 이렇게 포장하고도 계속 다닌 거죠 포장하기 전부터도 다녀도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다니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났죠 와 천만다행인 게 이거 안 남아 있었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제가 요 땅을 안 남겨 놨으면 그리고 포장 요거 다 나갔으면 자 이 포장 이 지금 길막 안자가 저기 산 수년 전에 이제 산속에 임약 임야를 몇만평을 구입하고 거길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한 거죠 그리고 수년간 주변 사람들 동의를 받으면서 위쪽에도 포장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는 땅 이곳에서 즉 이제 자기 땅이죠 자기 임약 출발점과 끝나는 점 그 뒤쪽 일부를 포장을 남겨 두고 길을 막아 버린 거죠 내 볼리 끝났다 이거죠 어우 안쪽 사람들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동안은 동의받고 자기 산을 가는 길을 포장 전봇대도 쉽게 쉽게 건너뛰기로 우리 바다치기라고 하죠 200m 까지는 공짜입니다 뭐 안전공장 아니어도 나라에서 이렇게 한잔해서 해주죠 그 이상은 이제 개인이 돈을 내야 돼요 그렇게 이제 200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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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서 자기 원하는 데까지 갔겠죠 길막 저기 안쪽을 길막 한 거죠 자 이해하기 편하시게 뒤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측량 했죠 자 제 땅 시작점 끝점은 판넬 옆 제자가 판넬을 막고도 자기는 일단 옆으로 다니겠다 그 생각을 한 이유는 바로 자 집 사이와 지금 반짝반짝 그리고 바위 사이 여기가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도로는 여기서 끊어지죠 야 이 사람 수년간 동네 사람들한테 엄청난 아 진짜 자기 나름대로 작전 작업을 잘 했는 겁니다 또 얼마 좋습니까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자 다른 사람 사유지를 길을 다 깔아놨죠 도로를 포장을 해 버렸죠 그리고 그에 하지 않고 탁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이러는 겁니다 왜 도로는 여기에서 끊겨 버리고 도로가 안 되니까 자 여기 사유지까지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유지에서 도로 연결해서 자기는 다니겠다 큰 차는 못 지나가요 그리고 이 도로를 자기가 임의대로 만들면서 기존에 여기 흙이 있는 자리 흙이 있었다는 건 예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리고 이 집에서 집 뒤쪽에서 내려오는 밭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다 내려가는 또랑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포장을 해 버리니까 그 또랑 흙이 채워지면서 메워진 거죠 기존 또랑이 있었습니다 자 또랑 흙이 메워졌죠 이 또랑은 제가 영상 제일 처음 찍을 때도 보시면은 흙이 있습니다 흙이 그냥 채워진 거예요 자 또랑 다시 복구한 거죠 왜냐면 흙이 채워졌어도 밖으로 나갔을 때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오히려 사람을 다니시는데 불편할까봐 물을 여러 갈래로 제 땅을 이용해서 빠져나가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자 자기 욜로 다니겠다 이거죠 다니는 거 좋다 이겁니다 자 근데 왜 저길 막았냐 이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도로입니다 도로 허가받은 집이에요 2m 큰 차들 좀 빠져나가기 좁은 도로죠 옛날 도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로 하지만 불법을 너무 많이 해놔서 물이 넘쳐오는 것 때문에 제가 다시 도랑을 만들었죠 물길 자 이 도로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이제 여기까지 오면 제 땅을 밟고 자 뒤에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는 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길 내줬죠 다 다 내주고 이제 이 좌측편 들어가신 분들 우측편 그리고 이 사람이 사기 전에 그전 산주도 그전 산주도 모두들 이 앞에 약간의 자기 땅 10평 가까이는 이렇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니기 편하게 자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길을 도로예요 도로 도로지만 약간 안쪽으로 이 산을 약간 물죠 이 사람들도 들어갈 때 내 땅을 물고 들어가듯이 이들도 다른 사람이 도로를 다닐 때 이 땅을 약간 묵니다 약간 물어요 그래도 그전 주인들 부터 시작해서 몇 십 년 동안 다들 그렇게 내줬습니다 그냥 서로가 네 땅 내 땅 밟고 다니는 거죠 약간씩 서로 편히 봐서 자 이제 자기 땅을 찾아서 막아버린 거죠 막는 건 좋다 이거예요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인데 권리 주장 하겠다는데 그럼 측량을 해서 해야 되겠죠 뭐 측량을 안 한다고 해도 예 막는 거 권리 주장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 도로죠 지적도 하는 도로입니다 도로는 놔둬야죠 도로를 두면 사람들이 이 집 쪽으로 붙어서 여기 보시면 제가 처음 이렇게 길막 현장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영상 올린 거 여러분들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리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리로 기존에도 이렇게 제 땅을 물고 들어오면 이 길 라인으로 지금 땅을 지금 도랑을 판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쭈욱 여기서 차들이 이렇게 다녔죠 차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뒤에 도로로 산으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 막은 자가 어이가 없죠 여기까지 기존의 도로 들어오는 길에서 갑자기 길을 돌린 겁니다 자기 땅 쪽으로 그 자기가 자기 땅이다 자긴 자기 땅이니까 저희는 지금 도로에 그냥 물이 빠져나간 도랑을 만들었죠 자기는 저기서부터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겠다 자기 땅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땅을 입구로 만든 거죠 아 여러분 이 자리 열평도 안 돼요 열평도 안 되는 안쪽으로 길을 진입로를 돌리고 기존에 있던 길을 보십시오 판넬 딱 받쳐 놓은 거 보시면 저 뒤쪽으로 1m 50 전후로 다 높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안쪽에 이제 맹지 되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앞에 집에서 어 그동안 제가 이렇게 내주듯이 안쪽 사람을 다니게 자 이게 기존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 이 길에서 이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사선으로 물어 주려고 이 집에서도 5병에서 10병 정도만 내면 됩니다 아 내 땅을 내서 길을 새로 옆으로 낼게 안되죠 왜 저 사람이 너무 높여 놨습니다 너무 높여 두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 집을 짓고 여기 지금 화단이 있고 가스통인데 여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 뒤에 쌓은 높이 만큼 도로를 만들어 주려면 안에 밭이 연못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 완전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이거 완전 계획적이죠 이 사람 보통 머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똑똑한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밝을 때 여러분 제가 한번 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다시 서울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하게 찍었습니다 여러분 밝을 때 낮에 제가 작은이 귀를 깃발을 좀 꼽아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RT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